우리나라의 우수한 개들을 한자리에 모아 평가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견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. 경주 예술의 전당 옆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와 삽살개, 경주개 동경이 등 세 종류의 개 150여 마리가 출전해 생김새와 털색, 균형미 등을 평가받았습니다. 한국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는 품종별로 가장 우수한 개를 선발해 대상을 수여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